진짜 개난리 파란불폭탄? 뭐..뭐 줄줄 알고 그거를 저걸로 보게 파란불폭탄으로 터트리라고? 알았쓰 자 이럴봐 파란불폭탄으로 한번 깨보게 그래서 아이씨 하지마 아 불안한데 이거 근데? 아 불안한데 이거 근데? 가자 아이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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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탄 깨야 되죠 천사 깨야 되죠 그리고 스토리상 문제가 없다면 예, 체스트방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5회차는 해야 됩니다 5회차, 6회차 튜토리얼 이제 끝나고, 튜토리얼 튜토리얼 끝난거야, 튜토리얼 뭐냐 근데 이거?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건데? 아 뭐 뭔지 모르겠네 아이템 121가지 먹었구요 아이템이 총 300가지라 그랬나? 예, 그니까 지금 반절도 아직 못본거야 반절 아직 못봤고 아직 잠겨있는거 봐봐 어? 야, 뭐 이거 아닌데 이거? 300가지가 넘게는데? 878개? 야 도전 과제가 ㅋㅋ 도전 과제가 오 후 자, 어쨌든 오늘 재밌었죠? 조금, 적응을 좀 못했긴 했지만은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제 유튜브 채널 여기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까막 치고 제 채널 있으니까 구독 좀 늘었네 채널 가시면 제가 여태 방송했던 거